자 179페이지 용도변경 보시죠 우리 강의 노트는 페이지가 45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용도변경이라는 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겁니다 건물의 용도를 기존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 때 허가받는지 신고하는지 이런 것들이 용도변경에 관한 문제죠 자 일단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을 분류를 하면 일단 크게는 9가지의 시설군으로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 9개의 시설군들마다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있다는 거 그 용도를 총 29가지로 분류를 해서 각각의 시설군들마다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9개의 시설군 그 다음에 29개의 용도군 그 다음 이 29개의 용도군들마다 용도군들마다 뭐가 있냐면 건축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다시 또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 건물의 종류에는 한 130여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우리 책에 173페이지 173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면 176페이지까지 173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보면은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 게 있죠 이게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29가지의 용도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 29가지의 용도들마다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이렇게 구분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시험에 나온다는 게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1종 근생에는 뭐가 있고 2종 근생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요것들 요것들 요걸 이제 우리 프린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책에는 지금 1종 근생에는 뭐가 있고 2종 근생에는 뭐가 있고 뭐 그 다음에 판매시설 숙박시설은 뭐가 있다는 것들이 쭉 나오죠 그걸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묶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요걸 가지고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 일단 우리 거기 프린트에 보시면은 1번에 뭐 탁구장 그 다음에 뭐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 면적이 나올 겁니다 면적이 그래서 뭐 5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 뭐 다른데 가면은 10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뭐 3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은 먼저 기억하는 거 아니고 숫자들은 나중에 나중에 기억하셔도 되고 일단 미만은 작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상은 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만은 작은 거 이상은 큰 거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나면 요 숫자들까지 좀 기억을 해보죠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제가 묶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는 요 프린트 안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다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한번 보죠 29가지 용도들마다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들 나눠보면은 자 1번에 프린트에 1번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탁구장이라고 돼 있죠 자 우리 공중에 가장 작고 가벼운 공이 탁구공이죠 요거 1종입니다 1종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1종근생 근데 나머지 공들 당구공, 테니스공, 볼링공, 골프공 싹 다 2종근생 그래서 탁구공은 1종근생 나머지 공은 2종근생 그 밑에 2번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체육도장이라고 돼 있죠 체육도장이라는 건 우리 애들 다니는 태권도장, 유도장 이런 것들 그거는 1종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근데 우리가 다니는 거 있죠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요거는 2종근생 2종근생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방금 봤던 1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이건 싹 다 500제곱미터 미만이었죠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집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입니다 운동시설 자 탁구장은 1종 나머지 공은 2종 애들 다니는 태권도장은 1종 우리가 다니는 헬스장, 에어로빅장은 2종 근데 이게 규모가 커졌다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운동시설이다라는 거 그 다음 2번에 동그라미 4번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죠 요런 것들은 운동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운동시설입니다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 근데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죠 이렇게 되면 구경하는 게 주목적이니까 문화지폐시설입니다 문화지폐시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땡땡의원이라고 되어있죠 우리 동네 병원들 보면은 무슨 무슨 병원 이렇게 되어있지만 무슨 무슨 의원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원은 1종근생입니다 의원은 근데 그 밑에 보건소는 1종근생 그 다음 땡땡병원 있죠 병원 요거는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 근데 그 3번에 동그라미 4번 별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번에 동그라미 4번 동물병원이랑 동물미용실이죠 이건 2종근생입니다 동물병원이랑 동물미용실은 2종근생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죠 동물병원이랑 동물미용실은 2종근생 그 다음 4번에 학원입니다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은 보통은 집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우리 애들 다니는 수학학원, 영어학원 있죠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학원 뭐 이런 것들 보통 2종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근데 학원도 규모가 커지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요런데 건물 전체가 거의 학원입니다 이런 학원 규모가 커지면은 교육연구시설이 됩니다 다시 일반적인 500제곱미터 미만짜리 학원들은 2종근생 근데 학원도 규모가 커지면 그때부터는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 요거는 자동차 관련 시설입니다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 근데 4번에 무도학원 밑동그라 그 별표 무도학원 무도학원 뭐하는 곳이죠 무술 가르친 데 이런 데는 아니겠죠 춤추는데 춤추는데 무도학원 뭐 지루박 차차차 이런 거 가르쳐주는 데죠 무도학원 가면 어떻죠 재밌죠 위락시설입니다 재밌으니까 이 무도학원을 설명할 때마다 저희 옛날 첫사랑이 생각이 나 첫사랑 짝사랑이 생각이 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교양과목 중에 댄스스포츠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댄스스포츠 그 수업이 이제 들어가면은 지루박 차차차 지터벅이라고 하는 시터벅 정식명칭은 우리가 이제 지루박이라고 부르는 게 지터벅 그 다음에 차차차 이런 것들인데 그걸 가르쳐주는데 아무래도 이제 댄스스포츠 이런 커플을 짝을 지어서 이렇게 그 뭐지 춤을 춰야 되다 보니까 여학생이랑 남학생들이 줄을 쭉 써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겁니다 그 수업을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군대 갔다 온 복학생들이 필수 과목이 그 댄스스포츠였는데 제가 짝사랑하던 그 아이가 이 수업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저도 밤새도록 눈뜨고 있다가 이게 열리자마자 계속 클릭을 했죠 겨우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결국 이제 같이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걸 설명할 때마다 그때 그 밤을 새서 수강신청을 하던 그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이 무도학원 그만큼 재밌는 겁니다 그만큼 재밌으니까 위락시설 그 다음 5번에 동그라미 1번 공공도서관 천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있죠 일종근생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들이 규모가 좀 작다 그러면은 대부분 일종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이 근데 밑에 보면 독서실 보면은 이종근생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우리 학원들 아까 수학학원 영화학원 그 위에 독서실 뭐 요새는 스터디카페 뭐 이런 거겠죠 요런 것들 이종근생이다 이종근생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 그러니까 공공도서관인데 규모가 작은 건 일종근생 근데 도서관이 규모가 커지면 교육연구시설 오케이 그 다음에 장의사 장의사는 이종근생입니다 그 옆에다가 장의사는 장례시설이 아니다 요렇게 써 장례시설 X 장의사는 장례시설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 그 밑에 장례식장 있죠 요거는 장례시설 그 다음에 화장시설이나 봉안당 낙골당 이런 것들은 묘지관련시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장의사가 이종근생이라는 거 장의사 그 다음에 밑에 휴게음식점 나와있죠 휴게음식점 이거 페이지가 넘어가 있는데 휴게음식점이랑 일반 음식점 이라는 게 있는데 휴게음식점이랑 일반 음식점을 구분하는 가장 단순한 기준은 술을 팔고 안 팔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것들 카페 같은 거 요런 것들은 보통 휴게음식점입니다 근데 삼겹살집 요런데 고깃집 요런 것들은 일반 음식점이죠 일반 음식점 자 휴게음식점은 규모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휴게음식점 중에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요거 조그만한 카페 같은 거겠죠 요거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 근데 휴게음식점이라도 규모가 커졌다 스타벅스 같이 규모가 커진다 이러면 이종근생이 됩니다 이종근생 근데 일반 음식점은 싹 다 이종근생 자 일종근생이랑 이종근생은 우리가 이제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시설들이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고 조용한 것들은 일종근생 근데 그거보다 규모가 크고 조금 더 시끄러운 거 이런 것들은 이종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휴게음식점 규모가 작은 것들 300 미만은 일종근생 300 이상은 이종근생 근데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근생 이종근생 그 다음에 8번에 단란주점 나오죠 단란주점 요거는 150제곱미터를 가지고 구분하죠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 위락시설이 됩니다 위락시설 그래서 단란주점의 유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나 단란주점은 우리가 이제 4인 가족이 저녁식사를 하러 간 겁니다 같이 4인 가족이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이렇게 저녁을 먹고 아버지 딸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같이 가족들끼리 노래방을 한번 가죠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노래방에 갔는데 아버지가 구석에 앉아가지고 표정도 안 좋고 노래도 안 부르시고 기분이 되게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물어봅니다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왜 노래를 안 하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나는 술 안 먹으면 노래 안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기분이 막 다운되고 이러니까 가족의 단란이 막 깨지는 겁니다 이거 안되겠다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겠구나 그래야 가족의 단란이 유지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단란하게 술 먹는다 라고 해서 단란주점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주점이 단란주점이다 라는 거 가족의 단란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종근생 노래방이랑 똑같습니다 노래연습장도 이종근생이죠 그래서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이종근생 규모가 커지면 미락시설 이렇게 가족의 단란을 위한 주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방금 봤죠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이것도 별표 하나 할까요? 가로 9번에 동그라미 1번 안마시술소랑 노래연습장은 요거 이종근생입니다 근데 이번에 안마원은 1종근생 아까 의원 있었죠 의원 의원은 1종근생 그 다음 안마원 안마원도 1종근생 근데 병원은 의료시설 안마시술소는 2종근생 의원 안마원 뿐만 아니라 조산원 침술원 접골원 산후조리원 이런것들 있죠 의원 안마원 조산원 침술원 접골원 산후조리원 원 원 싹다 1종근생 안마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접골원 침술원 의원 이런것들 싹다 1종근생 1종근생 안마시술소는 2종근생 안마원 1종근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총포사 나오죠 총포사 총포사는 2종근생 입니다 그 옆에다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X 요렇게 써둘까요 자 총포사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라 2종근생 이라는거 총포판매소 이런것들이죠 총포판매소 총포사 이런것들 2종근생 그러니까 아까 장의사도 2종근생 총포판매소도 2종근생 이런것들 그 다음에 10번에 음악당 극장 등의 공연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500제곱미터 미만의 극장 같은것들 요런것들은 이중근생 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극장 이런걸 말하는거겠죠 근데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 된다 CGV 이런 영화관 그건 문화집회시설 근데 10번에 동그라미 3번 별표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이렇게 되어있죠 이건 관광 휴게시설 입니다 그 옆에다가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관광 휴게시설 이지 문화 집회시설 X 라고 써둘까요 문화집회시설 X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게 뭐야 이거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입니다 자 이게 왜 관광 휴게시설 이냐면 자동차 극장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광식이 동생 광탱가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그 동생 역할 광태 광식이 동생 광태 광태 역할로 나오는 사람이 봉태규씨 그 다음에 그 상대역이 김아중씨인데 이 둘이가 썸을 타는 단계입니다 그때 이제 자동차 극장에 데이트를 하러 가는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러 가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봉태규씨가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막 뽀뽀를 하려고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김아중씨가 하는 말이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영화를 보라고 라고 하는거죠 근데 그때 이제 봉태규씨가 하는 말이 야 주변에 보라고 지금 누가 영화를 보냐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주변을 쭉 둘러보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거죠 그러면 자동차 극장은 영화 보러 가는 것입니까 시로 가는 것입니까 자동차 극장은 시로 가는 데다 시로 가는 데니까 문화지폐시열이 아니라 관광 휴게시설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자동차 극장은 시로 가는데 관광 휴게시설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요거는 문화지폐시설입니다 그 옆에다가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 X X 라고 써두죠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문화지폐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식물원에서는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구경을 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문화지폐시설 근데 동식물 관련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 데입니다 먹는 데 그러니까 도축장 도계장 축사 작물재배사 이런 것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 이렇게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은 요거 문화지폐시설 그 다음에 카지노는 위락시설입니다 자 야 카지노는 당연히 위락시설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옆에다가 옆에다가 관광 휴게시설 X 라고 하죠 우리 보통 카지노가 지어지는 것이 호텔에 많이 지어지죠 그러니까 이걸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바꿔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카지노는 위락시설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어린이 회관은 관광 휴게시설 그 옆에다가 어린이 회관은 노유자 시설 X 어린이 회관은 노유자 시설이 아니라 관광 휴게시설 입니다 그 다음 14번에 자 유스오스텔 요거는 수련시설입니다 유스오스텔은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인데 오피스텔 아시겠죠 요건 업무 시설 이렇게 그래서 유스오스텔은 수련시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 그 다음에 종교지폐장은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이종근생입니다 이 이종근생에 해당하는 종교지폐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합니다 포교당이나 예배당 같이 조그만한 것들이겠죠 이거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한다 근데 이것도 규모가 커지죠 종교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지폐장 같은 것들이 규모가 작을 때 얘는 이종근생 규모가 커지면 종교시설 그 다음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라고 되어있죠 요거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일종근생입니다 일용품 파는 곳이니까 없으면 안되겠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일종근생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죠 마트 같은 거 있죠 판매시설 오케이 그 다음 공공업무시설인데 자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출소 요런 것들 동사무소 요런 것들 조그마한 거 있죠 주민자치센터 요런 것들은 일종근생 그래서 아까 공공시설들 중에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일종근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죠 시청 뭐 이런 것들 그건 공공업무시설입니다 공공업무시설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에 금융업소 사무소 거기 부동산중개사무소 별표 요거 때문에 보는 겁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우리가 일할 곳이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출판사 그 다음에 결혼상담소 상당히 중요한 곳이죠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결혼상담소 요런 것들 보면은 이건 세개로 구분하는데 3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요거는 일종근생입니다 그러니까 열평도 채 안되는 우리 사무소들은 어디든지 지을 수 있다는 거 3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일종근생이기 때문에 모든 용도지역에 허용을 합니다 우리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이종근생입니다 중개사무소도 규모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종근생 예전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무조건 이종근생이었습니다 원래는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근데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신설한 겁니다 요게 바뀌고 나서 아직 나온 적이 없는데 요거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규모가 커지죠 업무 시설입니다 업무 시설 그 다음에 19번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라고 했죠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이종근생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근데 5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들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유치원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되어있죠 그 옆에다가 요거 똑같이 노유자시설 X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입니다 학교서 학교 오케이 그 다음에 21번에 사람 실어 나르는 것들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은 운수시설 근데 짐을 실어 나르는 것 물류터미널이나 집배송시설 요런 것들은 창고에 해당합니다 요거 그래서 거기 173 174 175 176 요기 있는 것들을 제가 요기다가 따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미만 이렇게 되어있는 건 작은 거 이상 이렇게 되어있는 건 큰 거 그 다음에 일단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정리를 했는데 뭐 한 번 봐가지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잠 안 오실 때 아니면은 화장실 옆에 이렇게 꼽아두시고 심심할 때 보는 겁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웬만한한 문제들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안에 있는 것들로 다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 따로 몇 가지 체크해드렸으니까 그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건물의 종류라는 거 건물의 종류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을 분류를 하면 일단 크게는 9가지의 시설군 그 다음에 이걸 다시 29가지의 용도군으로 세분을 하고 이 용도군들마다 방금 보셨던 건물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건물의 종류가 그래서 다음 중 건축물의 용도와 그 건물의 종류로 연결이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를 하죠 그래서 요것들 그냥 처음부터 이런 걸 하면 좀 그래서 지금 5,6월 달에 자료로 나눠 드렸는데 요거 뭐 당연히 좀 양이 많죠 양이 많은데 요것들 비슷한 것들 묶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업무를 할 때도 요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가 같은 거 중개할 때 뭐 아파트 할 때는 필요 없겠지만 상가 같은 거 대치동 1타 강사가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수학학원 하겠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학원이 이종근생이라는 걸 알고 이종근생에 해당하는 건물의 종류를 이종근성을 들어갈 수 있는 상가를 요렇게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뭐 이종근생은 대부분의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요런 것들을 좀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요 표 그래서 179페이지 용도변경에 보시면 용도변경 이 표가 나와있죠 표는 아마도 이제쯤 되면 외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외우지는 할 건데 보면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요거는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외우시라고 했죠 자산 전문 연교 근주기 그래서 자동차에는 자동차 산업 등 시설군 요게 좀 많죠 운수 공장 창고에 가면 뭐가 있다고 했죠 운수 공장 창고에 가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밟으면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래서 밟아가지고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렀다 요렇게 했죠 운수 공장 창고에 가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있는데 이게 밟으면 위험한데 밟아서 묘지에 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다음 전기는 발전소에서 나오고 통신은 방송국에서 나오고 요렇게 기억하자 라고 말씀드렸죠 전기통신은 발전방송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군 제 친구 문희는 관종이죠 문희 관종 그래서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좋아합니다 문희 관종 문희는 관종이다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는데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 그 다음에 영업 다판 운수기라고 했죠 그래서 다판 운수기 그래서 운수기는 영업사원인데 영업수환이 엄청 좋은거죠 그래서 차를 다 팔았다 그래서 다판 운수기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 요거는 대학병원이라고 했죠 대학병원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니까 의대 교수 노 교수 님이 계시죠 의대 교수 노교수 야 요렇게 의대 교수 노교수 야 그 다음에 근린은 1종 2종인데 아까 2종 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은 여기 영업시설군에 있었죠 그래서 여기 근린생활시설군의 2종 근생에는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해야 됩니다 아까 다중생활시설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 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숙박시설이 된다라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주거업무 아들냄이 단공을 단공을 업고 이라죠 단공 업고 그 다음에 기타 동식물 관련이셔 요런 것들 그래서 이게 용도변경의 표죠 요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지금 이럴 때 암기사항들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9월달 10월달 나중에 하지 안됩니다 9월달 10월달 시험이 이제 30일 이렇게 남았죠 그러면은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때는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계적으로 보고 갈 뿐이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지금 요런 암기사항들은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외워두시면은 나중에 그게 봐지는데 시험에 임박해서 나중에 봐야지 그런 것들이 안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시법 세법 이런 것들 나중에 봐야지 나중에 안됩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거 이제 공시법이나 세법 이런 것들은 나중에 봐도 된다 해가지고 나중에 보려고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8월달에 보는 거죠 생각보다 양이 많죠 바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공시법이나 세법 미뤄두신 분이 있다라면은 지금은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임박하면은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닙니다 내 정신이 너무 긴장이 되고 반쯤은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렇게 책을 보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들이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너무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미뤄뒀던 것들 한 번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사항들도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용도변경표죠 이럴 때 용도를 바꾸는 거죠 의료를 글린으로 글린을 문화로 문화를 발전으로 발전을 창고로 창고를 위락으로 위락을 야영장으로 야영장을 단독으로 바꿀 때 바꿀 때 허가받느냐 신고하느냐 그게 용도변경 해서 자 밑에 있는 시설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이거 뭐 받아야 되죠 허가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신고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한다 다 알겠죠 그 다음 같은 시설군 안에서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집회시설을 위락시설로 바꾸고 위락을 종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노유자를 의료시설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같은 문화집회시설군 같은 교육복지시설군 안에서 바뀌는 겁니다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이라는 걸 하죠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글자가 아닐 뿐대요 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신청 그래도 안 이쁘니 기재내용 변경 그래서 올라갈 때는 허가 내려갈 때는 신고 그 다음에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뀔 때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 책을 한번 볼까요 가로 2번에 180페이지 가로 2번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구분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화살표만 보시면 되겠죠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신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는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즉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에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조건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3번에 기재내용 변경 신청 이라는 게 나오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집회시설을 위락으로 위락을 종교로 노유자를 의료로 이렇게 바꿀 때 같은 시설군 안에 있는 다른 용도의 건물로 바꿀 때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겠다라는 거 다만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물 상황관의 변경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죠 그러니까 같은 용도에 속한다라는 건 종교시설 안에서 판매시설 안에서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죠 원래 이게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절로 바꿉니다 교회일 때도 종교시설이고 바뀌고 나서도 종교시설이죠 이럴 때는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원래 피부과 하다가 이걸 치과로 바꿉니다 피부과에서 치과로 그럼 둘 다 의료시설이니까 이럴 때도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건 뭐냐면 1종근생 2종근생 4호간의 용도 변경입니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이 1종근생 2종근생 이죠 우리도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아까 1종근생 2종근생 이죠 1종근생 2종근생 4호간의 용도 변경은 그냥 해도 됩니다 자영업자들이 업종 변경을 수월하게 해주기 위해서 1종근생 2종근생 4호간의 용도 변경도 따로 기재내용 변경 신청 없이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로 4번에 준용규정이라는 게 나오죠 준용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전에 용도 변경 문제가 나오면 요 표에서 요 표에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것보다는 지금 보시는 요런 준용규정들이 시험에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표는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봐야겠죠 요거 그래서 용도 변경인데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자 허가나 신고 대상이라고 돼 있죠 자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럴 때에는 여기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거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그래서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관계없이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얘는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용승인을 받고 건물을 써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는 단서가 있죠 단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즉 사용승인 안 받고 건물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사용승인 안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 대상 자 올라가는 경우죠 그러니까 위에는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고 허가 대상 올라가는 경우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자 허가 대상이라는 건 여기 앞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에는 위험한 시설이니까 용도 변경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아라 근데 내려올 때는 좀 더 덜 위험한 시설로 바꾸는 거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올라가는 경우로서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규모도 크죠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다라는 거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이나 신고 대상 건축물 내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허가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에는 건축사가 반드시 그 용도 변경에 관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보면은 사용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허가나 신고 대상 올라가든 내려가든 관계없이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준용한다 그래서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승인 받고 건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요약서에는 안 적혀 있는데 요거 단서가 있다라는 거 단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번째 허가 대상이죠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자 건축사 설계라고 해서 허가 대상인 경우로써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거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까지가 용도 변경 용도 변경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표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 표를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준용 규정들 최근에는 요 준용 규정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 제 강의 노트에도 없고 요약서에도 없는데 시험에 최근 나왔던 게 복수용도죠 복수용도 이것도 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해서 즉 앞에 여기 보면은 용도가 29가지가 있었는데 대장에 보면은 건축물 대장에 보면 용도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용도란에 29가 중에 하나가 써져 있는데 그 용도를 복수로 두 개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개를 그래서 복수의 용도로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등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 쓰죠 복수의 용도를 허용하겠다라는 거 건축허가나 용도변경 할 때 용도를 두 개를 기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설군 안에의 용도들끼리 복수용도를 허용합니다 즉 영업시설군 안에 있는 것들 문화지폐시설군 안에 있는 것들끼리 복수용도를 허용한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다른 시설군 예를 들자면 판매시설이랑 판매시설이랑 뭐하지 위락시설 판매시설이랑 위락시설의 복수용도를 허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 두 개는 요 두 개는 지금 시설군이 다르죠 이렇게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설군 안에의 용도들끼리 복수용도를 허용하는데 다른 시설군들끼리의 복수용도를 허용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는 거 요거는 기출문제 풀 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를 허용하지만 다른 시설군들끼리 건물의 용도를 복수로 허용할 때에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를 거쳐서 건축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복수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181페이지 적용대상 지역 이라는 게 나오죠 적용대상 지역 그래서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할까 라는 건데 이거 하나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 빠졌는데 건축물을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한다라는 건데 필기로 해보죠 도시지역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동이나 읍인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이나 읍에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를 건축법의 전면적 적용지역 이렇게 부르는 거죠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이나 읍지역 근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런 곳에서는 건축법의 건축법의 일부 규정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래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이나 읍에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하는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 이런 곳에서는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적용하지 않는 일부 규정들 이 우리 책에 나와 있겠죠 그 밑에 그래서 한번 보면 첫 번째 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입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는 게 접도임으로 말하는 거죠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되는데 저 산골짜기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아니고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이라는 건 제가 강원도 평창군 위주면 토수리 저 산골짜기라고 했죠 그런 데서는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두 번째 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도로를 지정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 산골짜기에서는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과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입니다 어쨌든 건축선에 관한 규정이 두 가지가 있죠 건축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분할지 이런 규정을 저 산골짜기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해서 보시면 전면적 적용대상 181페이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의 규정을 모두 적용한다 해서 첫 번째 도시지역 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두 번째는 동이나 읍인지역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100% 적용한다 근데 그 밑에 국계법에 따른 도시지역 내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나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입니다 아닌 지역 밑으로 아닌 지역 아닌 지역에서는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첫 번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두 번째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세 번째 건축선의 지정이나 네 번째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다섯 번째 방화지구 안의 건물 여섯 번째는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저 산골짜기에서는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방화지구 분할 제한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옆에 작은 글씨에 저 산골짜기라도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규정은 당연히 적용을 합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그 다음에 추가하자면 높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저 산골짜기라도 적용하는 규정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그냥 참고로 보이십시오 건축위원회 그 다음에 옆에 183페이지 가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이라는 게 나오죠 건축물의 건축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건축법을 어디다 적용할지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지역에서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적용행위에 보면 첫 번째 건축하거나 두 번째 대수선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물인 건축물이나 공작물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건축할 때 내지는 대수선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받아야 된다라는 거 건축허가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당연히 이 건축허가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건축허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죠 자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먼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여기 건축물의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죠 입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이걸 신청하고 나서 2년 안에 2년 안에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 다음 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할 때도 원칙은 2년 안에 착공을 해야 되죠 다만 공장은 3년 다만 이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죠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승인이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 사용승인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에 관한 내용들이 저 뒤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건물을 짓기 위한 사전결정이라는 걸 신청할 수 있죠 사전결정이라는 건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이라는 게 허가를 신청하기 전을 말하는 거죠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이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미리 결정을 받아보는 걸 사전결정이라고 합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의 건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받아보는 거 이걸 사전결정 그래서 책을 한번 볼까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노트는 46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건축관련 입주와 규모의 사전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가 대상 건축물 미출 그러니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건 허가 대상 건축물이죠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를 신청하기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번에 보면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즉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두 번째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과 건축재한 그 와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내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세 번째는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물어보겠다라는 거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박스 위에 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역량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괄호 이번에 결정절차라는 게 나오죠 결정절차 그래서 협의라고 돼 있는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일대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결정후 통지라고 돼 있는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알려야 된다 요거 참고로 7일 안에 7일 안에 알려줍니다 7일 안에 사전결정 신청을 받으면 7일 안에 요거 사전결정 여부를 알려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허가 등의 의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나 신고를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사전결정 결과를 통지받으면 의제받는 것들이 몇 가지죠 첫 번째가 개발행위 허가 두 번째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요렇게 4가지입니다 다시 사전결정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다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요 4가지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문제가 나왔었죠 이번에 산지전용 허가일 때 요럴 때는 다만 보전산지는 밑줄 도시지역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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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전결정 신청한 토지가 보전산지인 거죠 그러면 사전결정 결과를 통지받으면 이 보전산지에 대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있을 때에만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라는 거 농림지역의 농림지역의 보전산지에 대해서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X 보전산지는 도시지역에 있을 때만 도시지역에 있을 때만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산지에서는 농림지역이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든 관계없는데 보전산지일 때 내가 사전결정 신청한 토지가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산지전용 허가는 도시지역에 있는 보전산지에서만 의제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다음 페이지 시료라고 되어있죠 시료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동그라미 하시고 허가를 신청 미출 그리고 이 기간 안에 사전결정을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밑줄 하죠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이건 아마 제가 노트에 있는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사전결정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전결정이라는 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허가권자에게 미리 물어보는 거 이걸 사전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전결정을 할 때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역량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사전결정 신청 대상 토지가 소규모 환경역량평가 대상일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하면 7일 안에 사전결정 여부를 알려줍니다 결정 내용을 그리고 사전결정 결과를 통지 받으면 2년 안에 2년 안에 뭘 하는 거죠 허가를 신청 안 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 그리고 사전결정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허가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4가지가 있죠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전용 허가 다만 산지전용 허가는 보존산지일 때는 도시지역에서만 도시지역에서만 이런 내용들이 사전결정 그 다음 이제 건축허가 자 건축허가에 보면은 개념 플러스라고 돼 있는데 거기 건축허가의 법적 성격이라고 돼 있죠 건축금지의 해제 이건 허가의 법적 정의입니다 허가 허가라는 뜻이 뭐냐면 자연적 상태에서 자유였던 것들을 다시 허가를 통해서 자연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걸 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 승인 인가 이런 것들을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그건 행정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이걸 구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에서 진짜 허가를 허가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데서 승인이나 인가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법률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법학자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법에서 정해진 그 용어들을 우리가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보시면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되어있고 명령적 행정행위 이런 것들 됐고 대물적 허가 미출 대물적 허가 쌍방적 행정행위 요식행위 이런 것 됐고 기숙행위 미출 그래서 제가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서 두 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건축허가라는 건 그 다음에 기숙행위라는 것 기숙행위의 반대말이 재량행위였죠 즉 건축허가라는 건 법의 요건에 기숙이 된다 즉 나에게 재량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허가권자는 자기 마음대로 허가를 거부하거나 내지는 제한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내어줘야 된다 기숙행위이기 때문에 나에게 재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한자에게 다만 기숙행위의 예외로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허가권자는 기숙행위라서 허가를 제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요거 앞으로 건축허가 설명드리면서 요 두 가지는 좀 더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허가라고 나와 있는데 허가권자 그래서 허가권자부터 해서 쭉쭉쭉 나오는데 요게 지금 하면 중간에 끊어야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건축허가부터 쭉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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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